오늘 여러분도 죽향딸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죽향딸기. 엄청 귀한 거 아시죠? 비싼 거 아시죠? 너무 예쁘다. 이거 모형 아니죠? 모형 아니죠? 너무 예쁘죠. 이게 큼지막한 거 만나보시면 이거 새벽배우사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오아시스는 산지직송이 특별히 가격이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지금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방송 기다리다가 들어왔어요. 기다리던 방송 안녕하세요. 86님. 와 설명 쏙쏙 명강이. 그리고 딸기가 정말 맛있는 딸기는 보세요 여러분. 딸기가 저기 있어요. 제가 되게 멀리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향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사람이 향을 맞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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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더니 딸기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상큼하신 거 아니에요? 상관객 잘 하잖아요. 자 역시나 꾸러미로 주문이 시작됩니다. 역시 오아시스는 꾸러미. 세상에 없던 가격 없는 가격 오아시스에는 있어요. 자 딸기 가격이요. 죽향에 클로렐라 딸기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딸기가 약간 빨간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빨간색을 뛰어넘어서 진짜 뭐야 이거 빨간색 그 이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가격 한번 보세요. 500g에 17,500원이에요. 죽향이면 진짜 딸기 품종 중에서도 상위 품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클로렐라라는 농법으로 재배해서 당도가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GAP 인증까지 안심하실 수 있어요. GAP라고 하면 토양부터 이 딸기가 먹고 자라는 물부터 모든 것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안 돼요. 맞아요. 까다로워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안 돼요. 알 되게 크죠 여러분. 근데 딸기가 이 알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빛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되게 딸기라는 과일이 신기한 게 저희가 왜 제가 지금 41살이잖아요. 왜 이런 리본에 왜 삐삐 머리에 이상하게 딸기라는 과일은 사람을 뭔가 상큼하고 뭔가 조금 조금 철없게 만들고 철없어도 돼. 철없어도 돼. 여러분 이게 알이 큰 게 알이 큰 거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보기 말해도 그 침 이렇게 입맛이 침이 고여요. 여러분 이거 한 알이거든요.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쿠폰 다운받으시면 알 진짜 크다. 알 너무 크죠. 그리고 끝까지 여기 끝까지 빨간색이에요. 여기가 왜 여기까지만 빨갛고 여기까지 하얘면 우리 먹다가 여기 끊어내야 되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스톱하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칼로 아예 얘를 반을 잘라서 네. 단면을 자 아예 타이트하게 보세요. 단면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딸기는 단면 보셔야 되잖아요. 클로렐라 죽향 딸기가 뭐가 다르냐면 자 어머나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빨갛고요. 여러분들 클로렐라는 녹조류의 어떤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당도를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딸기는 여기가 하얀 부분이 없잖아요. 안쪽도 진짜 딸기 딸기 정말 크죠 여러분. 진짜 크다. 그래서 이 딸기로만 맛을 보면 자 어때요? 그러니까 달콤 새콤이 아니에요.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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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이에요. 계속 따라 달콤 새콤이 아니에요. 네. 어머 딸기가 쉰 맛이 필요할까요? 딸기에 그쵸? 달콤 달콤 보세요. 끝까지 보통 끊어내는데 세상에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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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나고 계시는 죽향입니다. 죽향 품종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단단하면서도 쉽게 무르지 않는다는 게 또 특징. 그래서 이 딸기 특징은 뭐냐면 여기 꼭지 있죠? 네. 거의 다 거의 다 빨갛게 잘 익어서 여러분 산지직송에 핸드빗 거예요. 산지직송 어디 들렸다 안 갑니다. 오아시스 식탁 위에 오아시스 그대로 여러분들 식탁 위에 이렇게 먹게 되고 그리고 보시면 왜 제가 오아시스 이 딸기 방송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네. 여러분 1층만 예쁘고 아래층은 못난이 들어있는 애들 종종 있어요. 덜어 있어요. 아 무르거나 그쵸? 음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죠? 형장님 너무 먹고 싶죠? 잠깐만 기다려요. 근데 일단은 색깔 한번 보겠어요? 우와 진짜 빨갛다 못해 진하죠. 이거 보세요. 애들 다칠까 봐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 깔아가지고 여러분 이건 진짜 농부님들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얼굴로 다닌다. 자 이렇게 굴러도 튼튼해요. 해서 아래층 보실래요? 배신하지 않네요. 배신 안 하죠? 무른 거 하나도 없네요. 아래층이 더 아래층이 더 좋아. 아래층이 더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나. 모형 아니에요. 모형 아니에요. 아래층까지 이렇게 꽉 차게 아주 맛있는 빛깔로 해서 아래층까지 꼭지가 다 신선하네요. 다 신선하죠? 꼭지 마른 거 하나도 없죠? 자 현장님 이제 딸기 맛보기 해드릴게요. 세상에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잘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여러분들. 아 너무 맛있네. 이게 딸기가 어머 제가 작년에인가? 딸기 축제 뭐 하는데 잠깐 다녀왔는데 딸기기 왜 그 호텔에서 딸기 부패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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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한번 먹어볼게요. 그때 딸기 맛이 나는지. 너무 맛있죠? 어우 달아. 어우 진짜 달다. 진짜 달죠? 저희 딸기에는 신맛이 없어요? 저희 딸기에는 신맛이 없습니다. 저 끝까지 다 먹게 되네? 딸기 꼭지가 뒤집어진 게 달고 맛있다. 이건 팁 너무 좋다. 우아시스 방송이 이래요. 진짜. 딸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꽉 차있어. 꽉 차있어요. 아 맛있다. 얘 진짜 크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얘도 꼭지가 막 뒤집어졌어요. 얘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게 잘 익은 거래요. 어디까지 빨간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빨간 줄 보세요. 아니 흰 부분 찾고 싶은데 안 나와. 이게 클로렐라 농법. 이거 보세요. 죽향입니다. 이렇게나 딸기가 여기까지 다 빨간 이런 딸기 솔직히 잘 못 보지 않아요 우리? 저 처음 봤어요. 여기가 하얗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는 3분의 2만 먹고 버려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좋은 딸기고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다. 죽향은 어떤 딸기냐면 포도다르고 샤인머스켓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죽향은 좀 달라요. 지금 죽향 원래 다 좋은 거 아세요? 이거 심지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죽향이 가장 맛있대요. 근데 망설이는 이유? 가격. 그렇죠. 가격이 세죠. 지금 가격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희 죽향 가격이 500g이에요. 17,500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자 죽향 딸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 크기 배신하지 않는 이 크기? 오늘 저희 딸기라서 좀 상큼하게 하고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색도 예쁘죠?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단면도 다시 보세요. 단면 다시 보여드리고 저희 두 번째 준비되어 있는 산 딸기로 또 한번 넘어갈 거예요. 단면 보세요. 단면. 아니 하얀 부분이 왜 없지? 여기 원래 여기서 파해요 원래. 가운데 하얗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딸기가 진짜 빛깔이랑 보시면 어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바로 이제 입으로 직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과일 중에 딸기를 제일 좋아요. 효자시네요. 엄마 딸기 사드려야겠다. 너무 달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다. 너가 가끔 넣은 딸기에다가 나쁜 짓. 나쁜 짓. 단 거에 단 거. 아니 왜 보통 입덧 많이 하시는 분들 딸기 그렇게 저러죠.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기분이 좋아. 세상에. 해가지고 이렇게. 따윈.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죠? 이거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연유 또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연유. 역시 우리 고객님들. 고수셔. 제가 최근에 본 주연님 중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말이세요. 제가 최근에 본 주연님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셔서.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정신이 혼미하시대요. 여러분 꾸러미로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세요. 꾸러미로 들어오시는 게 저는 연유 요거 한번만 살짝. 우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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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클린한다. 아우 클린한다. 아우 클린한다. 생크림 딸기 케이크 맛이 방금 났어요. 신기하리만큼. 아 연유 너무 맛있다. 근데 딸기도 달고. 아 그냥 맛있어요 여러분. 연유는 반칙 중에 반칙인데 정말. 아우 딸기가 일단 그. 너무 신선도가 좋다 보니까. 그 과육과 연유 같이 잡아주는 맛 너무 괜찮아요.